인테리스 코리아 마케팅 부서 인턴 김가혜입니다.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하여서 외국계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조직문화, 그리고 여러가지 직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제품을 다루는 인테리스와 같은 회사에서는 마케팅 부서가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시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또 따뜻한 사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인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배려해주시고 또 세세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과 또 많은 배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스 화이팅!